그냥 구린 경험을 돈 내고 했다. 구린 경험을 돈 내고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돈을 받든가 하는건데 더티한 경험을 돈을 내고 했다는거 그러면 안된다는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치. 그렇게 돈을 주고 샀으면 돌아버리는거지 그리고 처음 나왔을때 파란불빛 진행오류 있잖아요. 그거는 없었어요. 파란불빛 진행오류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파란불빛 진행오류가 필요한거지 아 알아서 죽네 뭐야 야 이 병 아 쓰레기 게임 어떡하냐 이거 완전 쓰레기네 아 해석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재밌죠? 공방전TV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또 버라이어티한 진행을 구성해 보았습니다만 버라이어티하다 버라이어티한 게임이야 이리 가면 딴 데잖아 아 구성이 똥망이네 진짜 이렇게 가라는 거야 진짜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이죠? 뒤로 가야 돼 교준점이 없으니까 이게 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아니 나 뭔가 배려를 해준 줄 알았어? 포탈을 태워가지고 그 근처로 목적지로 가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뺑뺑이 돌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뭐야 이게 쫓아와봐 따라올템 따라와봐 동선 정리도 안 돼 있고요 미완성의 냄새가 강한 거죠 미완성의 냄새가 너무 강하다 남대 다른 사람은 터뜨려 아 이게 뭘 뭔 로가 닿지 왔다아 갔다 왔다 갔다 갔다가 죽고 자기가 쏘는 네이저에 죽고 갈디 갈디 다 아는 게임 다리 부러졌는지 또 거기서 풀짝 뛰었다고 그쵸 그건 다행히 패치가 있어요 유저 패치가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패치 그걸로 아까 넘겼어요 만약에 그거 넘겨주는 패치가 없었으면 물속에서 쏘면 안되는건가 이런 똥망 게임이 돼도 시청률이 완전 개똥망은 아닌거같아요 다행인거같아요 됐습니까 이제 끝났나요 된거겠죠 열렸습니다 여기가 뭐야 뭐길래 이게 꽁꽁 숨겨져 있는 곳에 나보고 왜 오라고 그런거야 우선 왔는데 여기 어디야 올라가라고 어 뭐야 뛰지를 못해 또 아 왜 걸려있어 얘야 제발 아우 그래서 여긴가요 에어필지 터널 내려가라고 암모나이트 같은게 있네 아우 아우 넙다 깊다 오 어 어 야야야야! 줄 것 같은데 줄이 있다 야 줄 가자 언제는 아니랬냐 그렇죠 떨어져 죽든가 진짜 아 그렇습니까 오 저거다 오 저게 저거죠 이스종족이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나는 쟤네가 굉장히 소설을 보면 처리하기가 까다롭다는 식으로 나와요 죄송한데 쟤네가 쟤네 쟤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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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어떻게 알았냐 죽겠다 이거 차지해가지고 주의를 하는건데 큰 상처는 안입었습니다 아 재미가 없다 이 보스전 맞은거야 뭐야 떨어진거야 아 진짜 더럽다 이게 무슨 보스전이야 끝내는 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가 짜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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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짜자잔 떨어져 죽었어 짜잔 채워서 오 좋다 세다 그랬군요 안 나가는거야 다 죽어라 이제 알았다 사라져 사라져 야 갑자기 튀어나오는거 뭐야 뭐하냐 뭐하냐 죽겠다 여기 아까 껴서 죽었는데 치료좀 하자 치료좀 하자 치료좀 하자 옆에서 튀어나온거 아냐 아 아 이게 뭔 게임이냐 튕겼어 아 제이 아이씨 가치라다 가치네 가치라다 가치네 네 죄송합니다 아 녹화는 다 되고 있어요 나중에 붙일 수 있습니다 녹화문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해마다 해마 생겨먹으면 좋겠어요 해마처럼 생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치기 1시간 전 안 나오는거 보니깐 죽었나본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지금? 나 뭐한거야? 어? 어떻게 올라온거야? 올라왔는데? 자동으로 올라왔나봐? 올라가자. 멋대로 움직이자. 정리가 된거 같죠? 정리가 된거야? 야 이거 병승게임이.. 몰라야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뭐한 말이냐? 뭐한 줄 한 말이여? 이게 뭐죠? 아 뭐 쓸데없는게 있어 아니 뭐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니라는 건가? 이쪽인가? 게임이요? 어 몰라요 저도 못 게임이지 어 이것도 뭐 적당히 웃길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어 어쨌든 제가 이제 안되겠다 싶으면 웃기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범주를 넘어섰어 이건 웃길 수가 없다 웃길 수조차 없는 상황 자 그래도 아까 그 뭐지? 처음 암초 갔을 때는 좀 재밌긴 했는데 암초에서는 조금은 재밌었어요 근데 자 제가 이제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예 아이고 자 곱게 떨어져 있어요 깔끔하고 곱게 1시 반이 넘었다 이게 무슨 일이여 저장하자 자 엔딩이 나오려나? 엔딩 볼 수 있나? 저 르리에인가요? 쿠툴루의 고향 아니면 뭔가 또 해야 되는 거야? 쿠툴루가 잠들어 있는 르리에에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뭘 하게 하는 거면 내 짜증나 미쳐버릴 것 같은데 테크가 문제가 아니구요 게임이 문제에요 챙기고 동선도 엉망진창 오류도 심하고 여기는 오류도 있구요 징이다 징 이 전 수 HC의 사ints, 귀신과 공을 사용했다고 다 Bl守 능력입니다 전 암초에 downloads 쿠툴루를 아련 하다 쿠툴루를 아련하신 tego 벽 cryptocurrency 쿠툴루의 수ג 쿠툴루를 아련하여 쿠툴루야 Ведь 쿠툴루의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느려졌지 또 아 아 너 느려졌어 게임이 뭣대로 왜 느려졌는지 좀 알려주고 좀 느려 네 고맙겠다 이게 뭐냐 옛날에 드래곤볼 보면 탬버린이라고 있죠 탬버린을 닮았어 얘가 탬버린 드래곤볼이 탬버린 드래곤볼이 탬버린이라고 그 피콜로 대마왕의 부하있어요 피콜로 대마왕이 심벌, 드럼, 탬버린 아 드럼이랑 똑같이 생겼나 드럼 아 아 아프니나 고쳐 그럼 빨리 아 아 얘가 히드라 뭐 해야 되는거죠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죽을거 같은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죽을거 같은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죽을거 같은데 야 야 벽봐 벽봐 정신차려 벽보면 너 정신 괜찮아지잖아 얘는 벽을 보면 정신이 괜찮아져 머즈리가 어 어 어 어디갔어 불렀잖아 이것들어 와 반자랑께 저비들이 자 여러분 제가 뭘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써야 돼 왔지도 않아요 왔지도 않아요 왔어 물을 끌으라고 물을 끌고 책을 읽으라고 책 책 책도 아니고 뭐라 하라고 뭐라고 하는거지 아세요 옆에 구멍이 있는데 저거 열리는 게 아니잖아 네 징을 가까이 가서 치고 네네네 귀가 먹어야 되나봐요 자 그럼 가까이서 쳐서 자지샷을 쏴서 야 귀도 막고 이런 식으로 야 황당하다 정말 황당한 공략 빅루이 이게 뭐 레버가 있다는데 레버를 당기래요 야 이런 건 누가 생각해냈냐 어떤 병순이 생각해낸 거야 하나 하면 무조건 빅루가 풀려 하나 하면 무조건 빅루가 풀려 가야 돼 또 야 대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였는 모르겠는데요 황당하다 황당하다는 표현을 왜 해야 돼 이런 전개는 정말 끝에서 두 번째 깔 썼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거 아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이게 끝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보스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오 잠깐만 여기서 병순이 되면 병순인 거야 게임과 같은 인간이 되는 거다 이 게임과 같은 인간 자 이제 됐죠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다 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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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다 확인한 거야 잠깐만 잠깐만 잉동이가 가득 찬데요 가득 안 찼는데 죽었다 평순 죽으나 빨리 죽지 야 이 희한한 구성은 뭘까요 미친 구성이다 아 대단하다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기승전평이야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할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왜 이렇게 이제 끝인가요 제발 끝이야 어? 여기 거기인데? 얘네들 있던데인데? 어? 어뢰를 공격해서 불쌍하다 이게 뭐야? 또 뒤지는거 아니겠지? 끝인거 같다? 끝난거 같다? 아이고 병순아 끝인거 같죠? 끝인거 같다? 이거 뭐야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가자 웃고있어 눈물이 난데 웃고있어 아 흥분이 된다 짱이죠? 이렇게 죽었습니다 잠시 안아 잠시만요 아 고맙다 너무 잘 안아 하늘 그 이 이 그 이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우리 함께 왔잖아요 지금까지 아 돌에 맞았어 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마전 TV야 아름다운 보마전 TV듯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데 막아 줘야지 돌덩어리 떨어뜨려서 아 답답한 게임 또 죽었어요 징하다 징하다 징그럽다 게임하면서 징그럽다 이런 생각 해볼 적 별로 없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아 라이거젠가로 아아 하이드라 아아 이런 구경 저도 처음 하는 거구요 여러분들, 너 이제 처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심해서 게임을 해야겠어요. 왼쪽으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는데요. 왼쪽이요? 오른쪽인데? 무너지는데? 맞죠. 아니, 알아도 놀래요. 네가 잃어버렸다. 밑으로 가는거 아니고. 갈길을 정해주잖아요. 쏟아지면.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무적하니깐 그거 끝난거야? 넘긴거 아니에요? 무적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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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왔는데 무적하니깐 넘어왔는데 무적하니깐 나왔죠? 돌아왔죠? 야 이런 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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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보관전TV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욕했어 지금 보관전TV가 생긴지 지금 100일 조금 넘었거든요 한 100 120 4월부터 했으니까 3달 4달 100 어 100일 좀 넘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상용을 했습니다 상용이 나올 수 밖에 없었죠 위대한 종족에 대한 묘사는 별로 심심하네요 위대한 종족에 대한 묘사가 엄청나거든요 기본적으로 말도 안되는 묘사가 돼있어가지고 최소한 자, 그렇죠 위대한 도서관은 모든 시대의 모든 모든 그런 시공간을 다니면서 모든 지식을 지구와 우주와 모든 세계에 정보를, 지식을 다 이제 기록해 놓는 저장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딩 이 볼륨이 지식을 지켜보는 저장국입니다 왜 지금 지금 이 시공간을 보여주시나요? 아직도 이 시공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워주기 때문에 그리기의 죽음을 깨달기 때문입니다. 끝은 없네요. 그리고 닿은, 아주 닿은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나요? 그걸로 뭐였지? 너가 없애듯이 잘 잃어버려. 그거만 기다려주셨습니다. 네 후속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똥망했기 때문에. 2006년 게임이죠. 원래 주인공이 위대한 종족이었다는건지 모르겠다. 주인공이 망가져 있죠? 라무나가 뒤에 갑자기 튀어나왔어. 망할 수 밖에 없네요. 너무 이걸 정독골 멍청이처럼 만들어놨어야지. 자 그래서 제벌더스가 자살을 하는건가요? 살린거야 뭐야? 그러게. 유일한 장... 뭐가 그래픽이 깨지면서 또 지금 화면이 지나갔지? 뭐가 있어?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그래. 정말 끝없는 미치다 이거는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아래로 진짜 떨어진다. 그래서 끝이야? 이거 진엔딩이 있다며. 정신상태 정신 나감. 시간 7시간 11분 27초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근데 이 신화등급 D등급은 뭐야? 칭찬받았어. 정신 나감. 진엔딩이 있대요. 하지만 진엔딩은 나중에 천천히 제가... 아... 모르겠어요. 진엔딩은... 진엔딩. 자! 목과전TV 오늘 켠왕을 진행했는데요. 자 이런 최악...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게임은 내가... 못해본 것 같아.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 anatубли야lines su teいき här... 이렇게 말을 한 번 해보시준다. 감사합니다.